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그 결과가 충분히 예견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지사로서 그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임기 내내 그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낍니다. 또한 내륙철도와 메가시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향후에 보완되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전 지사의 형사 책임이 분명해진 이상 범죄 수익의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논의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들의 승리로 귀결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또 그로 인해 빚어진 우리 경남의 도정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과연 경남지사 후보를 낼 것인지 낸다면 어떤 명분으로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를 지켜볼 우리 경남도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해야 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본다면 후보자 공천 포기 등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긴 터널을 지나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경남에서는 도정 중단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즉, 우선은 우선은 우선으로 인사의 의미입니다. 아멘